국민의힘 공천 갈등으로 경남 곳곳에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후보들이 잇따라 무소속 출마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경남지역 국민의힘 공천 후유증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일명 2인제법으로 인해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컷오프, 그러니까 아예 경선에서 배제된 후보들은 처지가 다릅니다. 탈당 뒤 무소속 출마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거제의 김한표 전 국회의원부터 거창의 이홍기 전 군수와 하동의 하승철 전 부산지내 경제자유구역청장, 함량의 진병영 전 도의원과 창령의 한정우 군수까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밀실에서 야합하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 또한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의령 군수 선거도 구도가 급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한우상 김채용 전 군수가 나서서 민주당 출신의 김충규 전 남해 해경청장의 무소속 출마를 이끌어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통영에선 국민의힘 복당이 거부된 서필원 전 행장안전부 차관이 무소속 출마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후보의 정가가 논란이 된 산청에선 허기도 전 군수가 나섰습니다. 여기에다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김영선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한 것에 대해서도 당 안팎의 격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군 상당수가 상당한 득표력을 보일 것이라는 게 지역전가 분석이어서 섣불리 승부를 점치기 힘든 접전이 곳곳에서 벌어질 전망입니다. KNN 김관영입니다.